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리 가고 원하냐? 나 지금 벽차에 이어가 와. 근데 메세지 보냈는데? 여, 저리 가, 저리 가. 아, 뭐 그냥 생각만큼은 아닌데, 그냥. 아니, 아이고, 우리 이제 사실 여기를 가가지고 그래갖고 그 고기에다가. 제가 돈을 보냈으니까. 아니면 책 한 장에서만 그 고기 좀 해갖고 보냈어. 그렇게 해야 돈을 가서 가야지. 그냥 가격으로 다 빼나가도 돼요. 이게 집에 팔을 못해. 아무리 촬영하고 싶어. 여기서 가고 싶다. 다시 재해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켜봐, 인기가 이곳에 자식, 그렇지 않나요? 네, 이제 어세맛고 있는 곳으로 splits. 이렇게 표정량이 살아oga. 어제 가자. 남은 이곳에서 간장에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